거참 요상하네. 별로 낯설지가 않아, 주방이. 어머나... 캬...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는데? 넌 뭐하냐? 바쁜데 안 들어가고. 야, 나봉선! 아버지, 크람마 한 번에 시켜요! 너 혹시 머리 갇힌 거 아니야? 말도 안 돼. 아니, 폭행이라니라. 누구를 때리긴 때린 건가? 그 셰윈가 뭔가 하는 그 양반이? 비니에서 꼬셨던 남잔가? 낯설지가 않은데. 이 친구도 니네 신 거 아니야? 이 친구 데리고 올라가면 되겠네. cutting understand, 이 친구 데리고.